제가 진짜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하이틴TV 5월호 커브모델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4명의 예쁜 학생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하면 연형과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임팩트 있는 조언 한마디 가능할까요? 이렇게 하면 절대 긴장하지 말고 질의응답 할 때 긴장하지 말고 그냥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듯이 정말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동네 친구처럼 친구는 아니지만 아는 아저씨 정도? 그렇죠 고등학생 두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입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시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우리 서연씨부터 말해볼까요?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초콜릿을 막 먹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아이돌 직캠이나 무한도전 이런 걸 보면서 많이 해소를 합니다 먹으면서 노래 듣고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요 스트레스 풀때 소리 지르고 가면 스트레스가 좀 풀려서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도 많이 드리잖아요 이번에는 이런 선물을 드리겠다 약간 예고처럼 어떤 선물 드릴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 베이스로 뽁뽁 100번은 할게요 저는 엄마아빠가 원하는 대로 한찰로 아직 고등학생인데 알바도 하고 있나요? 아니요 용돈이잖아 우리 은별씨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본가가 부산이라 떨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도 부산에 계셔서 뭘 직접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영상편지를 폰으로 영상편지? 네 제가 나중에 폰으로 할게요 지금 하셔야죠 이런 건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 걸로 어떨까요? 네 부모님 이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동별씨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월다리는 어버이날 말고도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어린이날 에피소드나 나 이런 거까지 받아봤다 하는 선물 있을까요? 선물을 받은 지 오래됐거든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매번 선물을 받아왔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정말 매번 이렇게 머리맛에 선물을 놓고 가셔가지고 로맨틱하다 로맨틱 산타클로스 믿으셨나요? 전 정말 믿었어요 몇 살까지 믿으셨나요? 근데 6학년까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달에 가족이랑 같이 보면 좋은 영화 추천해 줄 수 있나요? 제가 이틀 전에 영화를 집에서 넷플릭스로 봤었거든요 근데 더클래식이라고 저는 원래 옛날 감성을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되게 옛날 생각도 나실 것 같고 되게 건전한 내용이기도 하고 풍붓하고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세기의 명작이죠 타이타닉이랑 해리포터 해리포터 저 인유아샤 좋아해요 거의 전문가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 저 세쇼마루 좋아합니다 세쇼마루 어떤 캐릭터죠? 네? 잘생긴 캐릭터 어싱 츤데레 그러면 대학교 축제 시즌이잖아요 5월 달은 이번에는 또 축제도 없고 해서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축제 관련해서 이런 거 나가봤다 하는 거 있나요? 주연씨? 아니요 없어요 아쉽네 너무 해맞은 표적으로 없다고 그럼 축제에 꼭 왔으면 하는 연예인 방탄소년 아 영상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돼요 부탁드립니다 볼 수도 있어 진짜 보실 수도 있어요 정말 화이팅 제가 진짜 사랑해요 네 5월호 커버모델 인터뷰였습니다 하이틴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